jyp 엔터네요. jyp 엔터 오늘 엔터주들이 바닥에서 1번 탁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엔터주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볼게요. 78000원에 15% 매수하셨네요. 78000원이라면 아마도 이 정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지긴 했는데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진 건 누구나 다 있네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엔터주들이 하락에 대한 이유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을 하면 거기서 조건만 조금 더 해서 좋게라든지 해서 재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요즘에는 계약이 좀 달라졌어요. 그룹이라고 하면 그룹 활동에 대한 계약을 계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룹 활동 계약은 그냥 유지를 한 채로 솔로 활동을 따로 차려서 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약간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소속사의 아티스트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익이 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블랙핑크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YG 엔터의 주가도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JYP 엔터나 엔터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으로 좀 많이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미 그런 우려감들은 충분히 주가 하락으로 저는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올라갔을 때 팔겠느냐 이것들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JYP 엔터의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고 하신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10만 원 목표 주가로 그리고 그때 정리하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해드립니다.